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을 포기한 이유. 어떤 인간이 미쳤길래 그 좋은 돈을 포기했을까? 바로 저희 얘기인데요. 신박사TV랑 독서연구소가 유튜브,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유튜브에서 광고를 다 빼버렸죠? 이거를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을 때, 실천을 했을 때 우리 졸그러기 여러분들은 고급지니까, 수준 높은 분들이 많으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몇 천만 원을 포기한다는 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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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직원 한 명이 연봉보다 큰 돈이기 때문에 한 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는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저희를 아껴주시는 졸그러기 여러분들이 그거 포기 안 해도 되는데, 포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왜 포기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쉽게 정리하면, 소탐대실이라 그러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거잖아요? 저희는 소실대탐, 제가 말을 좀 바꿔봤어요.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함입니다. 이제 보면은 1번은 저희가 이 광고를 갑자기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이걸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 심박사TV는 광고를 한 번 없앴었죠. 이만큼은 저희가 포기했어요. 그다음에 그게 단순히 포기한 게 아니라 심박사TV는 중간 광고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두 번 포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PD님들이 편집해주는 게 생기니까 그거에 그냥 시작 광고만 붙이겠다 해서 이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광고를 덜 포기한 거죠. 그러다가 예전부터 제가 저희가 심박사TV만 있는 게 아니라 독서연구소도 있기 때문에 또 독서연구소도 그것만 또 애청해주시는 분이 있고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독서 중심의 지식, 동기부여보다는 좀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중간 광고까지 보면 좀 흐트러지지 않나 해서 고객관님 계속 없애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가 회사 사정을 보면서 타이밍을 좀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때요? 맨 처음에 심박사TV에서 광고 다 없애고 중간 광고만 넣었다가 앞 광고만 조금 넣었다가 시작 광고만 넣었다가 다시 이제 심박사TV 싹 다 없애고 독서연구소까지 싹 다 없애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계적으로 되게 순차적으로 왔습니다. 그냥 이게 좀 뭔가 의의 깊자고 그냥 재무적 사고 없이 한 번에 뒤집는다? 그럼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차분히 여기까지 올라오고 준비를 단계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이 돈으로 다른데 좋은 일을 쓰면 아주 냉정한 이타주의적 사고 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냉정하게 조금 더 차갑게 아주 냉혈한 이타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는 이미 관련된 여러분이 요구하는 걸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사회 공헌스러운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는 작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오히려 유튜브는 다 유튜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서 그걸 포기한다? 이 메시지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힘든 거기 때문에 포기한 만큼 저는 값어치가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방향도 있다는 거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말로만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유튜브를 단순히 유튜브 광고 수익을 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통장구로 생각을 해서 정말로 광고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방지턱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쌩쌩 못 달리는 건데 그것까지 다 없애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더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도 유튜브를 소통창구로 쓸 수 있다는 걸 좀 명백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벌써 돈을 포기하니까 여러분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껴주시니까 벌써 그게 임팩트가 있으니까 말이 많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쓰셨냐면 정말 이거를 고마운 거 모르고 그냥 꽁으로 당연하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생기게 하면 그건 오히려 나쁘게 하는 거다. 아무튼 되게 진지하게 정말 좋은 응원과 조언을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인지그라운드는 정말 PD님과 옹이사님이 컨티자고 편집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기서 거기서 저희는 광고 수익을 잘 내는 게 목표입니다. 맥락적으로 독서연구소랑 심박사팀이 거의 편집이 없어요. 컷편집 정도나 앞에 인트로 붙인 거기 때문에 사실 편집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좀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말하는 게 있어요. 1초는 아니죠. 5초 광고 광고 다 봐봤자 1분, 2분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진짜 별게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생태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졸꾸러기 생태계. 심박사 TV만 미니멈으로 보는 고정 시청자가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서 저는 최대 뷰 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누가 고정적으로 보고 있냐. 그래서 한 6,000뷰까지 올라온 것 같거든요. 4,000뷰에서 5,000뷰에서 미니멈 시청자가 6,000뷰까지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 분들이 그러니까 이 분들에서 이 스펙트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분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과 시기 때문에 그 5초와 1분의 맥락이 끊기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6,000명이면 전 6명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6명의 아웃라이어를 그러니까 이 광고로서 끊겨질 아웃라이어를 제가 그 광고를 없애면서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끊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소실 대탐. 여러분 소실 대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안티 프레즐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광고를 끊는다는 거는 뭐예요? 충격이에요. 이 작은 충격을 받아서 저희는 더 큰 걸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특히 뭐예요? 저랑 고약가님은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언젠가는 유튜브를 안 할 겁니다. 유튜브 안 할 거라는 건 팩트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개수도 점점 줄여나갈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3개지만 어느 시점에 일주일에 2개로 줄일 거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1개로 줄일 거고 2주에 하나고 마지막 중도 되면 한 달에 1개 정도 올리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걸 순수하게 채널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닫혀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방향. 거기다 대고 내가 여기서 대박 나갖고 수익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사회 공헌적인 관점 충격의 관점 안티프레즈 관점 다 떠나서 그냥 단순 비즈니스로 봤을 때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정말로 저희는 더비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로크미드에서 좋은 책을 출판하기 때문에 이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다. 왜냐하면 어떤 책은 여러분이 사고 어떤 책은 안 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계가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같은 동정 서비스에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된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소비해 주신다. 그러면 그게 저희가 아까 소실 대탐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죠. 그다음에 진짜 진지하게 제가 맨날 생태계 생태계화 수익화가 아니라 생태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한테 정말 좋은 생태계인데 생태계의 구성원이고 노드인데 이거를 없앴을 때 과연 그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판단이 서시겠죠. 저는 이 생태계를 오거나이즈하고 빌딩한 사람인데 이게 내가 광고를 없애면 이게 6천 명한테 파급이 다 가요. 조금이지만 그럼 생태계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양의 블랙스완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무튼 정말 저희가 그래서 정말 이걸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더 빨리 하지 못한 저 자신이 뭔가를 조금 능력 부족인 게 안타까웠고 그래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최소한 독서연구소와 신박사TV는 앞으로 나오는 광고들은 광고 프리로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돈을 너무 쫓다가 자꾸 하니까 헷갈리네. 소탐대실이죠. 원래는 소탐대실 하는 게 프레질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정말 그거를 진지하게 이번 저희 케이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희는 더 건강한 생태계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멱살 캐리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밑에서 받드는 그런 시스템 빌더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바타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